지금은 라디오 시대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세터데이 3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요요미와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많이들 놀라실까봐 그렇죠 우리 요요미와 C코너 못합니다 그럼요 팬클럽분들 어 하는 함성소리 때문에 지금 운집해 계시는데 맞습니다 요요미와 함께하는 새 코너는요 제목이 차곡차곡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듣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 시간에 그렇죠 뭐를 타고 이동한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듣는다? 곡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는 가요 곡을 듣는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 정도 센스 있는 네이밍은 한 2천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럼요 이거 특허권 신청해야 돼 우리 제작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던져 그냥 많이 벌어 돈 이 정도 지면 그런데 진짜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동하면서 듣는 분들 공감 100배 할 코너입니다 차곡차곡 먼저 광고 듣고 와서 새로운 코너 요요미와 함께 시작할게요 아 되게 신나네요 지금 운전식 씨가 또 차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국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고속도로 요정 요요미와 함께하는 차곡차곡 고속도로 요정입니다 고속도로 아이유 행사의 마스코트 전국팔도 트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요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흡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요미 요요미입니다 오늘 상큼해요 오늘 초록초록이야 진짜 초록이 잘 어울릴까 그래요 몸비스를 좀 입어봤어요 맞아 잔디를 잔뜩 묻혔어야지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안 맞는다 차곡차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시간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차곡차곡인데 누군가가 차곡차곡 이렇게 했어요 저예요 그럼 요미 스타일로 해볼까요 차곡차곡 요요미와 함께하는 차곡차곡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안 맞아도 신선하잖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우리처럼 불협함이 낙인가봐요 악취미시네 알겠습니다 20년째 불협함 맞아요 누나는 날 안 맞아 안 맞아 20년째 보고 있어 자 우리 고속도로의 요정 근데 진짜 고속도로의 아이유라는 말이 맞는 게 오늘 딱 보니까 그런 아이유 느낌이 완전 찐하게 오네요 생긴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전혀 다른데도 사랑스러운 느낌 여동생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 상징처럼 딱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요요미 팬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요미 씨 그 스케줄 때문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럼 당연히 가수니까 차에서 노래도 들을 테고 그렇죠 노래는 당연히 듣고요 차곡차곡에 딱 맞는 사람이네 거의 또 대표님께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이 어떤 노래를 스타일을 이제 선곡하시든 요요미는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신척을 하는 타입이에요? 음 대표님이 모르시는 곡들도 많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왜 티삼스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락만 틀린다든지 뭐 매일매일 기다려 락만 틀리진 않으세요? 락은 안 듣더라고요 대표님도 이제 좀 힘겹죠 락들기에는 저희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그예요 스팅의 쉐프 온 마이 헐트 아 진짜? 굉장히 센치한 분이세요 락인데? 그러시구나 그러면 대표님의 어떤 그런 정서가 그 차 안에 가득 울려퍼질 때가 많겠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신 분들은요 잠 깨기 위해서 조금 서정적인 거 노래 좋아해도 뭐 트롯이나 비트가 있는 거 또 쿨의 노래를 메들리로 쫙 듣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잠 깨려고 네 저도 예전에 쿨노래만 쫙 듣고 간 적 있는데 되게 신나더라고요 쿨노래 틀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너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요미는 계속해서 함께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고속도로의 아이콘이고 아이유니까 그렇죠 초인기 가수니까 함께합니다 맞아요 이 시간에 이동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버스 일단 버스 기차 또 화물차 택시 엄청 많잖아요 네 주말을 맞아서 드라이브 가는 분들도 많으실다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시면서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운전하면서 혹은 도로 위에서 생긴 재미난 일들 진짜 많잖아요 저희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길 위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 공감해 보려고 이 코너를 좀 만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매주 듣던 우리 인기가수 요요미씨 라이브를 못 듣는 건지 실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요미씨 어떻게 되죠? 듣습니다 예 듣죠 그럼요 차 안에서 듣고 싶은 노래나 이동 중에 다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요 게시판에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또 제가 라이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문천식씨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진짜 구수해 자기 다 읽었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요요미씨 노래는 못 듣는 건가요? 이런 구수한 진행은 제가 이야 이게 몇 년 전인가요? 진행자는 모름지기 대중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86년 88년 요 때를 마지막으로 저 진행은 약간 변웅전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차인태 선생님이나 변웅전 스타일이니까 좀 감안하고 좀 들으십시오 MC 스무스 스무스 했어요 알겠습니다 운전하면서 공감 가는 얘기도 듣고 듣고 싶으면 노래도 듣고 요요미씨 노래 못 듣고 가요? 나 집에서 연습해봐야지 똑같아요 이게 자교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연습할 거야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운전함 생긴 일, 오토바이, 기차 다 좋습니다 네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총알이 많아야 저희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차 위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진 않잖아요 저희 보니까 많이들 볼 일도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차 안에서 다급한 일도 차 안에서 많이 생기던데 도로 위에 모든 상황들 문자로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열려놨습니다 네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샷 8001번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문철식 씨가 너무 궁금해였던 요요미 라이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설마 못 듣는 거예요?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요것도 그냥 하나 걸어야죠 재밌게 요고테 요고테요? 요요미 고속도로 테이프 요고테 요고테 박고테 코요테 오마주 아닙니다 저희 그냥 되게 창의성 있게 생각해낸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요요미 고속도로 테이프 이렇게 세 개 뭉쳐가지고 요고테로 생각합니다 요고테 알겠습니다 요고테 첫 곡으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오늘 코너에 진짜 딱 맞는 곡 준비했어요 혜은이 선생님의 띠띠빵빵 띠띠빵빵 이거 진짜 기대된다 요요미가 부르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한 번 더 그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요요미입니다 띠띠빵빵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너무 좋아 제 오른쪽에 요요미가 라이브하는 모습이 잡히는데 요요미를 보려면 문철식 씨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흉악스럽게 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너무 센스 있는 춤추는 왜 그래요 제 중간에 또 자꾸 저를 찔러요 보라고 자기 춤을 보라고 아니 빵빵 눌러드렸는데 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 빵빵 유턴했어요 아 유턴하셨구나 유턴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오늘 그 원피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입고 왔어요 잘 입고 왔고 요요미씨 노래하는 이 모습은요 저희 지라시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가니까 네 그럼요 한 번씩 와주시죠 라이브 박혜지 작가가 늘 사생팬처럼 요요미 관찰하고 찍고 있어요 원래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코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도로 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사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왔던 사연 중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 듣고 감을 잡으시고 다음부터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사연 0993님이에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목이 너무 말라서 찬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아플쌰 했지만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배에서 의의 유산균들이 아주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 와중에 출근길 올림픽대로는 또 어찌나 막히든지 그것이 나올 것 같았으나 간신히 버티고 한 시간 뒤에 유산균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출근길에 찬 우유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때 도로 위에서 생각났던 노래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 신청합니다 첫 사연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요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정말 대표적인 거죠 국민의 85%가 이걸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막히는 차 안에서 사건 사고 얘기하고 설 귀경길 추석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966사건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곽도로나 도시구속도로 이런 데 가면 채울 수도 없고 화장실이 없잖아 약간 그런 강박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시내에서는 주유소나 들릴 데가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고속도로 타면 막연하게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가야 되니까 그 불안감이 그러니까 더 그래 장을 막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요연이는 저 많아요 이동을 많이 하니까 저 진짜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정말 많은데 그럴 땐 진짜 딴 생각해야 돼요 아 다른 생각 주로 하는 생각이 어때요 그런 때는 어떤 생각해요 그런데 딴 생각 하려고 하잖아요 딴 생각 하려고 해도 딴 생각이 안 나고 미치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대표님한테 말 시켜요 혹시 대표님 좀 말 엄청 엄청 지켜요 말 휴게소 몇 킬로 남았어요 주유소 어딨냐고 막 그런데 그게 진짜 이게 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윤정 씨는 한때 하루에 11개 12개 스케줄 소화할 때 작은 좌변기가 있었대요 진짜 혹시나 몰라서 작은 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혹시 몰라서 요투더강이라고 하죠 요투더강이 요투더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와 요투더강을 놓고 다닐 정도면 행사를 얼마나 뛴 거니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골고루 너무 다 잘 먹으니까 이게 또 뭐 다른 촬영을 나가거나 그럴 때도 거의 저는 이상하게 먹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편식도 안 하고 잘 먹으니까 회도 잘 먹고 먹어도 잘 먹고 골고루 잘 먹으니까 그리고 복스럽게 먹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이제 혼합이 된 거예요 배에서 그런데 원활한가 봐요 막혀서 고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힌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주로 이제 드시는 음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막혀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꿀팁이 될 수 있을 텐데 소화 잘 되는 음식 뭐 있을까요 소화 제일 잘 되는 거요 저는 오히려 야채를 있죠 야채 채소 있잖아요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속이 더 안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럼 뭘 먹어서 소화가 잘 돼요 약간 고기 종류 같은 거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름지고 그런 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쾌변을 위해서 섣불리 따라했다 고지혈 걸리게 요투더강 요투더강은 단백질 쪽이군요 약간 단백질 쪽이에요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원활한 쾌변을 위해서 채소 많이 먹으러 하잖아요 맞아요 요투더강은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 체질 따라 다르니까 저는 채소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체질이 고기 체질인가 봐 그런가 보다 부럽다 그러게요 자 K1의 이러지마 제발에 저희가 또 한 곡 얹어드려야죠 잠깐만요 이게 저기 제목만 바뀌었지 뭐 사연 듣고 얹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아유 많이해 저는 저는 그런 생각 차곡차곡이 그렇죠 저만 드는 생각이죠 그럼요 나랑 낯설어서 진행이 어려울 정도예요 아 진짜 코너가 이게 낯설어요 한 곡 더 얹는 게 그렇게 얹었는데 그동안 너무 신선해 완전 신선한 코너죠 아우 야 이걸 1년 넘게 얹었는데도 아우 너무 신선해 낯설어 아 그렇구나 차곡차곡 한 곡 얹어드리는 이런 진행 한번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나 어떡해를 얹었어요 좋아요 제 마음이에요 진짜 진심 제 마음이에요 나 어떡하니 게이빌의 이러지마 제발 베이비복스의 나 어떡해 듣고 올게요 여기서 잠깐 충청권에서는 대전 광역시에 이어 제2의 도시인데요 한자로 맑은 골이라는 뜻의 제 고향이기도 한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충주 2번 청주 3번 소주 정답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샷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현미 씨 힌트가 또 없을까요 혹시 고향이시니까 힌트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맞아요 여기 사범대학교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주종입니다 그래요 2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3번 좋아합니다 소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되죠 알겠습니다 그냥 취향을 슬쩍 권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총 10분 뽑아서 휴게소 간식 우동 쏩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청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쉿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정선이 문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토요일 뉴 코너죠 차곡차곡 유현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민자님이 보내주신 사연 우리 요요미가 소개할게요 네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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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동네만 왔다 갔다 한지 3년이 넘었네요 아직 고속도로는 못 타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차가 뭐가 필요해 이 동네만 왔다 갔다면서 참나 자기는 면허증도 없으면서 어머 아무튼 그래서요 이번 주말에 고속도로 타고 용인에 사는 큰 딸 집에 갈까 해요 더 이상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지 않으려고요 남편한테 차 가지고 내려간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네요 저 할 수 있겠죠 응원의 노래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요미는 면허 있어요 저 면허증은 없어요 눈이 풀렸네 눈이 풀렸어 면허증은 없고요 근데 다른 면허증은 있어요 어떤 거 오토바이 화물차 그거 맞아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포크레임 포크레임 화물차는 아니죠 특이해 그럼 운전을 못하네요 뭐 그 땅 팔 일이 없어요 귀여워 이게 고속도로 처음 탄다는 건 진짜 엄청난 모험 있죠 오지 탐험 같은 느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저도 시내만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방송국 집 방송국 집 겨우겨우 다니다가 처음 고속도로를 탄 게 저희 집 중계동인데 일산을 가려면 의정부 IC로 네 맞아요 외곽 타고 바깥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야 외곽을 타는데 이야 사람들이 뺨을 치면서 지나가는데 쌩쌩 달래니까 이게 이렇게 껴들려고 그럴 때 시내에서 그냥 빵빵하고 깜빡깜빡해서 껴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붕 붕 붕 나를 껴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한 5분을 그렇죠 인중에 땀이 줄줄 흘리고 처음엔 무섭지만 적응되고 나면 또 고속도로가 또 편하니까 근데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는 게 이게 고속도로를 한번 타고 오면 확실히 시내 운전도 달라져요 맞아요 더 쉬워질까요? 쉬워진다기보다는 이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쫄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덜 쫄려요 그리고 조금 강단도 생기고 초보는 뒤에서 빵만 해도 그리고 그냥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탄력적으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좀 더 붙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결단하신 거예요 차도 문천식 씨가 더 잘 알겠지만 좀 밟아줘야 차를 오래 유지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엔진이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계속 시속 80, 60으로 다니면 둔화돼요 차가 네 가다사다만 반복하면 엔진도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차 잘하시는 분들은 딱 차를 몰아보면 아 이 차 어머님이 계속 모셨군요 이걸 안 돼요 마트용으로만 쓰던 건지 아니면 외곽을 탔는지 네 달라요 차를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잘 결심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민자님 강산의 너랄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는 노래인 거 말이죠 그럼요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자 굉장히 낯설지만 또 한 곡 얹어볼까요 네 을미양 뭐 얹을까요 아 얹어볼까요 네 이적 선배님의 하늘을 달리다 아 이거 좋아요 아 이제 달리다 못해 하늘을 나는 지경 좋다 아 이건 뭐 굉장히 진취적인 노래니까 잘 되실 거예요 강산혜와 이적의 콜라봅니다 넌 할 수 있어 하늘을 달리다 네 양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마지막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신호등 앞에서 꼬마아이랑 엄마랑 신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내가 무슨 토마토 와도 아니고 이런 빨간색 옷을 주면 어떡해 나는 토마토 엄마 오이 같잖아 꼬마의 말을 듣고 횡단보도에 서있던 분들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 아줌마는 파란색 하늘같은 옷이네 아이고 이 할아버지는 색깔이 좀 별로네 잠시 동안 횡단보도에 서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색깔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어 하더라고요 귀여운 토마토 아가씨 덕분에 잠깐 동심으로 돌아갔었네요 노래는 동방신기의 풍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머 진짜 순발력이 너무 좋으신 게 보통 아유 귀여워 뭐 이렇게 쳐다만 보는데 거기에 대화를 이렇게 그렇죠 요미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저는 더 굉장히 이제 레벨이 똑같죠 애기들 애기들 눈높이 맞춰서 눈높이 맞춰서 눈치로는 비슷하니까 어머 언니는 어머 어머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언니는 오늘 초록초록한 원피스를 입어서 수박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약간 애기들은 진짜 그렇게 눈높이에 딱 맞춰주면 그렇게 그 사람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재밌어하고 친근해하고 그래서 옛날 왜 뽀뽀뽀 뽀미언니 같은 거 요미가 지금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인데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애기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 작업 좀 들어가시죠 요즘 유아프로우가 잘 없어서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요미가 또 노래 때문에 우리 언니 오빠들 사랑을 많이 받지만 지금 이 딱 애교와 이 느낌과 풋풋한 과즙미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초등학생 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알아보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뭐 요요미 언니라고도 안 하고 그냥 요요미야 이래요 그래서 또랜 줄 알거든 그렇죠 또랜 줄 알고 캐릭터를 아니까 그냥 뭔가 그냥 만화 캐릭터 같으니까 요요미다 요요미 한 초육한테 프로포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또랜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 귀여워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아주가생이 우리 양지연님이 신청해주신 동방신계 풍선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토요일 3코너죠 차곡차곡 함께 해봤는데요 요요미씨 오늘 낯선 코너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처음 그 멘트 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못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차곡차곡 그게 참 아쉬워요 그거 못 맞추지 않았으면 우리 이거 첫 코너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걸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거 첫 코너인 줄 알았지 그거 차곡차곡까지 매끄럽게 맞췄어봐 이거 차곡차곡 바뀌었는데도 3코너 아닌 줄 아실 정도로 아주 매끄러웠어요 오늘 맨날 틀리는 거 아뇨? 아 맨날 틀려줘요 3코너니까 당분간은 오늘 첫 코너라서 퀴즈도 좀 달라졌어요 요미씨 네 맞아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오늘의 휴게소 퀴즈 제 고향이기도 한 이 지역을 묻는 문제였죠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청주였습니다 청주 교육의 도시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자 퀴즈 정답자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나고 검색창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유엠이 씨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야 돼요 네 그럼요 낯설다고 피하지 말고 아니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3코너 적응하시느라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차에서 노래 듣는 차곡차곡이었어요 오늘 문천식 씨는 낯설어가지고 재능이 힘들었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유엠이 씨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희도 인사드리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